오 보이시죠 손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야 마스크를 딱 껴버렸네 에 아니 사람 아무도 없는데 마스크를 꼈어 어 사람이 없는데 마스크를 꼈어 지금 와 걸음도 좋네 이제 살도 찌고 어 살도 치고 걸음도 좋고 지금 빠릿빠릿해졌네요 몸도 단단해지고 어 여러분 하얀입니다 오늘 바람은 좋네요 해는 쨍쨍해도 바람은 좋아 오늘 아니 어제 밤에 비 엄청나게 왔거든요 무섭도록 내리더라구 우리 폴리스 짚고 난리던데 그런 빗소리에 야 하얀 안녕 아니 손가락 하나 가지고 걔 자꾸 그렇게 니들 하면 어떡해요 텔레비전 광역에 보면은 어 줄 잡아 갖고 목줄을 그냥 초 끝에 발로 밟아 가지고 목을 제압하고 그러는데 손가락 한 개 가지고 하면은 기죽지 않아 사람들이 아 하얀이 이정도로 산책이 된다 손가락 하나로 여러분 지금 얼굴은 공개를 못해드리고 손가락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어떻게 지금 하얀이를 이도하는지 옛날에 일하면 진짜 목줄 이렇게 치우고 초크로 있으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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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나요 이제 반려인들이 적이었어요 옛날에는 화냈어 안하면 진짜 큰일 났는데 옛날에는 어머나 멋지다 이쁘네요 하얀이 뭐라고요 아직까지 차를 무소한다고 야 이렇게 건강한데 차는 아직도 좀 우수한데요 근데 근육 자체가 엄청 좋아지고 살도 많이 찌고 걸음도 되게 좋네요 그죠? 처음엔 늙은이처럼 반응이 되게 느렸잖아 하얀아 이리와봐 아이고 기억나나? 어? 아이고 기억해 어? 이쁜 표정해봐라 이장 잘 갈게 어 오 오 하얀아 어? 사람들이 이렇게 꾹뎅이가 좀 튀어나오면 사냥을 잘한다고 어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많은데 니도 좀 튀어나왔네 어? 지금 입양 잘 갈 수 있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다 해줘야 돼 지금 어? 아이고 산책도 잘하고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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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서 이렇게 앵기네 오 이렇게 앵기네 완전히 야 하얀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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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앉아 앉아 괜찮아? 뜨거워? 사실 조금 켁켁거리는거는 어이 손주네요 그런거 하지마라고 앉아 시키지마라고 손하자고 응 하얀아 앉아 보다 이게 보기 좋네요 손주는게 많이 단단해지고 민첩해졌네 아이고 어 냄새도 맡고 응 아이고야 아니 아직도 텔레비 보면은 개 훌륭 보면은 아직까지도 초코체인을 쭉 땡기고 일하더라고 그 뭐 초코체인을 발로 뒤집 밟고 막 걔를 자 밟거라고 어 근데 왜 손가락 갖고 자꾸 까딱까딱 그래요 에? 개 훌륭 그 텔레비 그 몇 년째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애들 키줄게 손이 장애인이라 장애인이라 지금 못써? 손가락으로 해야돼? 어 아니 우리 채널은 손가락 채널 되겠어 에? 손가락 채널 되겠어 우리 채널은 아이고 풀냄새 맡으니까 좋나 응? 어 차를 겁내는게 참 좀 마음 아프네 아니 벌텐님이 그 부상객 지져가지고 산죽밭에서 산죽밭에서 고라니를 몰았나 해서 갔대요 갔는데 멧돼지에 치고 나와버렸대 그래가지고 지금 3일만에 퇴원했대요 다쳤다고요? 네 개들은 안 다쳤고 근데 그 다행히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이 반으로 뚝 작여졌대요 그리고 차에 부딪힌 줄 알았다 핸드폰이 반으로 절단 난 것도 처음 봤고 그 차에 부딪힌 느낌이더라 그래서 3일만에 퇴원했다 그게 안 다친게 다행인데 진짜 다행이죠 그죠? 아니 크게 안 다쳤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핸드폰 반쪽 해주고 3일만에 조통사고 난 것처럼 맞았다고 해서 퇴원했으면 엄청 다쳤다고 생각하는데 멧돼지 사고 나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이야 그 정도 다쳐서 정말 다행이다 아이고 대리님 못 잊을 것 같아서 안쓰럽네요 자 기타니스트 김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진짜 이거 1년 넘게 데리고 있었잖아요 정의 많이 들었을 건데 우리 하얀이 어찌하노 있자 빨리 좋은 입양자가 나타나서 가족이 같이 살아야 될 건데 하얀아 보자 우리 하얀이 보자 야 바람을 또 탈 줄 아네 바람이 지금 많이 불거든요 바람을 들은 맛이네 어이구 누가 이렇게 건강하게 해 놨노 어? 어이구 아 모질도 좋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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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아 니 데리고 그 진돗개 전라면을 나가봐야 되겠다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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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상받아보는거 아이가니 어? 어? 어이구 이쁘다 대리님도 우실 것 같아 울죠 당연히 저는 만났는데도 눈물나는데 두고 가려면 눈물나죠 어이구 보자 어이구 눈 보자 많이 깨끗해졌네 어? 반응도 빠르고 어? 어휴 발 한번 보세요 이쁘게 생겼죠 밑에 지금 잔돌이 있어요 아스팔트에 잔돌이 많거든요 잔돌이 많은데도 어이구 학수하자고 삼촌도 그래 하자 삼촌하고 학수 이 잔돌이 되게 많은데도 발이 모양이 이쁘죠 그쵸? 아이고 니도 뭐 학대받아갖고 된거가 어? 누구봐 너는 어? 학대받아서 발톱이를 타는데 어? 운동 많이 했네 어? 운동 많이 했어 어? 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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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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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